자 이번 대리인 합성입니다. 합성 총 10연타 가보겠습니다. 어제도 10연타 했는데 오늘도 10연타 많이 모았어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모으기가 쉽지 않아? 아무리 3성이지만 첫번째부터 가보자. 호킨 하울 하울 호킨 4성 합성 자 오늘은 뭔가 뜰 것 같아. 오늘은 뭔가 뜰 것 같은데 의리엘부터 의리엘 이거 어디쓰니까? 이거 요즘에 거기에 한 번에서 지옥어디오일에 하나 쓰던데 웬디아칸 아칸웬디 사서 합성 갑니다. 마일링 남았습니다. 두번째 의리엘 두번째 백각이 아 백각 얘는 한창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어. 하지만 지금 굉장히 안 좋네. 그렇게 할 수 있겠고 자 두번째 형님 이방 왔습니다. 두번째 구피 바론 바론 구피 4성 합성 갑니다. 자 구피 바론 바론 구피 백각 이야 이거 뭡니까? 최소 백각 레벨 32 아닙니까 이거 망했네 체성 야 이거 첫판부터 이거 어? 이거 백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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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백각 더블 두번째 바론 아니 네번째 미가 바론 쿨롯 바론 곱 바론 4성 합성 할게 자 바론 곱 0 요오 아 촌렁거리냐 일단은 뭐动物 농장이네 안녕하세요 자 다시한번 클럽클럽 다시한번 가볼까 클럽클럽 다시갑니다 화이트니만 왔습니다 자 클럽클럽 야 이거 레이드애들만 나오네 거의 레이드애들 백가계 이전까지 음 굉장히 많이 나오네 자 그리고 뽀뽀랑 폰 폰이랑 폰 합성갑시다 자 포뽀뽀 포뽀뽀 슈피 아 이거 다 레이드만 나와 전직 레이드아닙니까 얘도 20대에서 쓰이고있죠 20대를 갈일이 별로 없어 요즘 1공대 다 끝나니까 아 이거 레이드 어 레이드만 나온다 어 베스킨나미 나미베스킨 가보자 레이드면 뭐 델론조도 레이드 쓰이는데 아 엘렌 레이드 아 이거 아 주피하위원 말해놓고 내가 어이가 없네 주피하윽 아 그래요 엘렌 어 야 이거 주피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스모키 코쿠코쿤 코쿤스모키 합성 주피하위원이라고 얘기할 뻔했다 클레일 날 뻔했다 코쿤스모욱 아 클레오사성 얘는 그 그 누굽니까 그 분꺼 봤는데 유튜브 봤는데 얘가 쫄작이 그렇게 빠르대 어 얘가 쫄작이 오진데 음 근데 레벨 40이었던데 보니까 그건 좀 오바고 자 그 다음에 리키 푸르나 푸르나 리키 사성합성 갑니다 자 어 기린님이죠 어 어우 나 리나 아 드디어 얘도 레이드잖아 어떻게 보면 얘도 어떻게 보면 레이드 아닌가 다 레이든데 보니까 자 각성 리나 음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다 이걸 레이드네 마지막 레이드좀 하세요 레이드 안하죠 아니면 어 어 레이드 한창 할때네 지금 42면 한창 할때네 뭐 어 레이드좀 하세요 한창 할때지 아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어디갔지 어 하나 더 있었는데 어 여기있네 우리 죄갈이랑 붕왕 갑니다 붕왕제갈 제갈붕왕 오성 합성 갑니다 룩업 하라구요 야 이 어쩌다님이 대혜님 맞아요 아 마지막 다시한번 용더블 아 아 아 일단은 이분이 지금 굉장히 좀 빡친거 같아요 지금 원래 합성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뭐야 루프까지 일단은 500개를 추가를 했네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여기서 안나오면 부들부들하고 있는데 지금 막 큰일이다 이거 이거 나와야됩니다 가봅시다 3 2 2 1 루비뽑기 이거는 나와야돼 루비 뽑기 갑니다 골카 많이 나와야되고 가보자 자 룩업 갑니다 자 골카 는 1개 추가지금까지 2개 아 일단은 음 가보자 첫번째 카드 오픈 카드 첫번째 레이드 누굽니까 아 또 주피 엘린 상위원 아닙니까 이거 또 주피 아 두번째 카드 오픈 아 백룡 골카만 많이 나오면 됨 이라는데 골카 2개 아 아직 한번더 남았으니깐 골카 골카 나올수 있겠지 3 2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루비 뽑기 갑시다 아직 기회는 있어 골카 나올 기회 1개 1개 2개 이게 음 아 자 일단 골카 어 많이 안나오네 근데 양보다 원래 질입니다 질 치 루즈 두번째 엘린 말고 엘 렌 아 엘렌 또 나오네 아까 합성에서 나오드만 왜 자꾸 똑같은 애네만 자꾸 또 나오냐 짜증나게 마지막 가보자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 대가리 치워라 진짜 사라야 안타깝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